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법적으로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공개 기자회견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씨가 지난 6일 최초 보도한 것입니다. 이어 뉴욕타임스와 CNN방송에 이어 CBS방송들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 법무장관에게 기자회견을 통한 적법 판단 발언을 부탁한 것은 일단 9월 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전혀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의 기자회견을 바 장관에게 요청했지만 바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는 보도입니다. 신문은 보좌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측근들에게 바 장관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으면 했다는 아쉬움까지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탄핵조사라는 민감한 부분에 있어 법무부가 수차례에 걸쳐 백악관과 이견을 빚은 바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